5번 6번 7번 우리 또 실 작업 들어갑시다 여러분 실 작업 들어갑시다 아 이 실전 보소 이거 보소 예 아 실점이다 5번부터 아 살짝 이에 띵띵 돌아가지고 살짝 손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어요 자 한번 또 면봉으로 슥슥슥슥슥 내가 깊하던 면봉으로 한번 슥슥 닦아주시고 으 으 아 morning ut 저희가 조 하고 Ну 아이예 τらい 느껴지는 grandi ole 되 덮이더스티비 startups 여러분 그죠 우리 스티커 뜯는 소리까지 나 띠르득 아아.. 아아.. 실전보소.. 아아.. 느껴집니다 여러분 필충만 하죠 그죠? 아아 배고프고 잠도 오네요 배고프고 잠오는 그게 제일 모순이에요 그죠? 솔직히 배고프면 잠이 안오고 잠이 오면 배고픈게 하여튼 둘이 좀 뭔가 안 맞죠? 춥기만 하면 거기다 그 거지에 삽요소 그지? 제일 고통스럽죠 그죠? 잠은 오는데 잔지를 못하고 배고픈데 먹지를 못하고 우리 그 또 이제 기운 차기 시작해야 되는 웰러일인데 이.. 치맥 한잔 하시죠? 예 치맥 치맥을 한잔 하시고 예 또 하여부터 씽씽 달리셔야죠 예 프린팅이 쩔죠 그죠? 예 우리 스티커 향이야 이 스티커 좀 보세요 아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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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카페에 주소 좀 적어 달라고요? 제품.. 와아 우리 또 참치 고객님이 저런 우리 또 저런 통을 아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 제가 카톡을 알려드릴게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개인적으로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? 카톡을 적어 치시면 돼요 저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또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뒤에 쌓아줍시다 쌓아줘요 예 또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제가 또 그 보내신 분의 닉을 제목을 달아드리고 방송을 진행할게요 예 예 팬카페에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그 슈퍼직이님이라고 예 또 저희 최고의 팬 중의 한 분이 예 최고의 팬 중의 한 분이 또 팬카페라고 누르셨어요 예 아직 시작은 약속하지만 예 팬카페가 있습니다 저 팬카페에 있는 비즈에요 여러분 예 18 예 하셔서 예 19번 갑시오 예 친추 예 친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프로필 사진에 이제 이런 비밀 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감상하셔요 예 자 이제 원 바이원 근데 그 사진이 좀 됐어 꽤 오래된 사진이라 가지고 그거는 좀 감안하고 보세요 예 점점 더 알려주면 안 되니까 슬슬 프로필 사진을 바꿔야겠네요 이제 이제 이렇게 하셔서 또 이제 타이타일 타이로를 쌓아주시고 그리고 타이타일 우리 나중에 그 카톡 공식 그 뭐냐 우리 공식 그 빌더스티비 카톡방도 만들까 재밌지 그치 재미스카트인데 사람 한 50명 한 30명 내내 까지는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음 그건 나중에 생각이고 요렇게 아 느낌이 좀 더 쌓는게 아 미남이에요 진짜 있죠 카페 그죠 아 감사합니다 그중에 그 세명중에 한명이 접니다 여러분 예 아직은 시작이 미리 합니다 그죠 21번 20번 가셔서 아 드디어 내가 그 바라던 씨를 드디어 쓰네 이게 진짜 간지나지 이게 이 씨를 봐봐 이게 어떤 씨냐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이죠 책 거기서 엄청 큰 드러프 드러프의 몸만한 우리 책이고 예 거기에 이제 그 예 거무줄도 좀 쳐져있고 거무줄 거무줄이 쳐져있고 거기 이제 화살이 막힌거야 이제 오크들이 화살을 쏴가지고 아니면 뭐 그 옛날 전투에서 박힌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롱실입니다 여러분 아 예 또 참치보이님이 그 카페명을 알려주실거에요 주소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또 올려줍시다 이 뒷편에다가 이제 씨를 올려드려야되거든요 그쵸? 씨를 같은 경우에는 뭐 좌우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되요 일단 이 제품은 일단은 뭐 부품을 바꿔주시면 되는거기 때문에 씨를 뭐 큰 방향 상관없이 붙여면 되죠 그쵸? 하지만 정확하게 붙여봅시다 위치는 정확해야지 그쟤? 위치는 정확해야지 그쟤? 위치는 정확해야지 그쟤? 아 깔쌍깔쌍! 아 뒤쪽 그쟤? 아 느낌있죠 그쟤? 아 재기레그만 추구 나와요 아 전 되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어이구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스티커가 됐스 숨막히는 이 데칼를 붙이기 여러분 숨을 막고 숨을 참고 저는 이 데칼를 붙입니다 여러분 간질하죠 우리? 야 됐습니다 아 느낌있죠 그쟤? 그리고 딱 멀리서 오면 이게 진짜 엄청 전투가 활발하게 일어졌던 느낌 들지않아? 그쟤? 쫄죠 그쟤? 느낌있다니깐 느낌은 우리 모리암이라도 사세요 빨리 사세요 갈거른다니깐 빨리 사 자 이렇게 됐고 어 네 우리 와우 와우 해주시네 우리 오강이 하셔서 이제 쪽 옆쪽 측면에서 싸울려보자고 옆쪽 측면을 싸울려주셔서 기둥기둥을 싸웁시다 기둥기둥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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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기둥 기둥기둥 기둥기둥을 싸우시고 그리고 위쪽도 싸와주세요 아이고 쌓아주시고 또 그리고 뭐야 이게 이제 또 슬슬 우리 또 가드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드를 쳐요 가드를 친다는게 뭔 말이냐면 이런식으로 이걸 뒷부분을 슬슬 갈아가면서 그쟤? 모양을 낸다는 얘기죠 어 좀 가리는건 아쉽긴해 이 브릭이 지금 가리잖아요 그쟤? 나이스입니다 먹을걸 찾아서 하이애나와 같이 예 아 먹어야죠 아 치킨 먹고 싶은데 우리 또 여기 치킨 먹고 싶은데요 그쟤? 먹방 할까요 먹방? 자 요렇게 됐고 느낌이네 우리 머리야 아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거 별 기대 안했거든 이걸 생각보다 느낌 되게 괜찮네요 여기 보시면 그쟤? 색깔이랑 뭔가 중후함이 느껴지는지 않아 되게 예 그래 됐고 24번 아 또 이게 또 포인트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포인트가 들어가 또 어 여러분 포인트가 들어간다니깐 자 요렇게 또 돼지콕 구멍들이 1x1을 또 3단으로 쌓아줍시다 3단으로 쌓아주시면 여러한 여러한 뭐 무슨 석상 같은 느낌이 들죠 그쵸? 쌓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1x1 타일을 넣어주시면 그 요번 머리야에서 이런 스타일로 되게 이제 디테일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네 그쵸? 아 이거 언제 끝날거 같냐고 한 여기서 한 20분? 20분 내로 끝날거 같습니다 네 20분 그리고 쌓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착하게도 또 이제 불리수고도 스스로 갔다오시는군요 와우 저 쩋입니다 빨리 갔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삼각삼각 아이스 뭐냐 1x1 타일 아이고 1x1 타일 1x1 아이씨 잠시만 방송사